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하나는 고기를 물고 안 물고 있어놔서 이것은 항상 보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항상 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항상 보조 역할은 고기가 흡족을 만한 것 거기를 달아주고 그 다음 거기를 달아주면 드라마나 대부분 사람들은 돌 위에다가 술을 사는데 저는 술을 소금으로 드렸어요 자, 모기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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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뭐 그치 유리풀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ow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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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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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. 한글자막 by 한효주